오늘의 공연 시간이잖아요. 이런 시간이 처음이라서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고 누구한테 배워나요? 오늘의 선생님, 제이홉! 유명한 그 대회에서 세 팀 중의 동메달 세 팀 중의 동메달 그 정도면 참... 둘, 셋 재미! 제이홉! 하나, 둘, 셋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려워. 백핸드가 진짜 어렵다니까. 백핸드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, 포인트는. 하나, 둘, 셋 아, 지민이! 원래 이렇게 코트장 안에 공을 못 집어넣으세요. 그러니까, 지민이. 우와, 근데 신기하다. 태양이 공은 좀 다르지 않냐? 얘가, 얘가 이렇게 갈락손으로 치는 것 같아. 혼으로 가르키는 말이야! 지민이 뭐야? 우와, 지민이 형! 아! 어렵다. 어우, 씨. 야, 남주야.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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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. 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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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! 야이씨! 아! 오케이, 이해했어, 이해했어. 가자. 할까? 너무 재밌다. 빠지는 건 7.4개. 네. 아니, 아니, 아니. 협정! 큰일 났어, 얘들아, 큰일 났어. 마이! 뭐야? 뭐야? 야, 날카로웠다. 좋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여기, 여기. 야.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, 뭐야. 왜 저쪽은 다 실수고. 우리는 마이너스야. 왜 그러지, 정국이 귀엽잖아. 너무 재밌어요.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우리가 또 새로운 걸로 이렇게 뭔가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뭔가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롭습니다. 수능부터 코치님이 알려주실 거고요. 네. 인사부터 하겠습니다. 네. 저는, 네, 저는 인사부터 프로라고 하고요. 어, 네. 저는 여희수 원장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은 저는 긴규 운동부터. 네. 간단하게 큰 목사로. 아, 일단 네, 올게요, 오케이. 아저씨가 같이. 아유. 아, 재현승 선생님 많이. 일정ından 끝까지는 어디까지 되길래? 그냥, 그거. 그거 치는 거 한 거고요? 네, 첫번째. 코인들 택밀까지. 네. 저 이기면. 첫번째 하죠. 그냥 좀 잤어, 아빠. 아, 안 됐어. 아, 남준이 형 아. 남준이 형 좀 떨어졌어야겠다. 한참 굉장히 같은 느낌 우리 춤 어딨지? 어? 성공 성공 멈춰줘 아니 내가 이렇게 가고 멈춰줘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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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니스 프로젝트를 테니스 편을 찍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초등부를 입으려는 5년 정도는 다녀요 따로 이렇게 개인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너무 즐거우게 연습을 했고 온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국씨 형이 지금 너무 열심히 해서 귀가 막혔어요 한번 해봐요 네? 틀려 팝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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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사